형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맞죠. 혼자 밥 먹으러 간다. 띡, 띡, 띡. 야, 밥이나 먹으러 내려와. 밥이나 먹으러 내려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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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빨리, 빨리, 좋아요, 좋아요. 세계의 한 장면을 얻었던 단계 연구액이 시작된 한 장면 2,000원 대현이 형 밥 먹으러 왔어요. 왔어요? 같이 들어가서 혼자 가서 밥 먹고 막. 진짜 너무하네. 대현이 형 먼저. 대현이 형 어딨어요? 있어요? 용티. 고거스 탭이요? 네. 안녕하세요. 동사무에도 형 내년에 저희 팀에 또 올 수도 있는 FA. 아 정관장님. 아 나도 FA야. 형 오세요. 오실 거예요? 선수들이 더 말을 아끼네요. 스퀘어가서 스크린 걸어 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말 끝? 오늘 랜서 이제 안 받았어. 락커를 갔는데. 뭐 말하고 싶었잖아. 선생님 그렇게 안 드세요? 아 저 입맛이 없어요. 아 저 아침 조식 먹었거든요. 저 KBL에서 또 조식 먹으라고 해 놓고서. 아침 그 체크아웃 하면서 키 주고 나갔거든요. 이제 김남현 선수님! 조식 결제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형한테 전화하지 바로 나 손으로. 풍자. 쟤는 조식 풍자에요? 아니 몰라. 하하하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안 돼 안 돼 미안 x2 그냥 간단해. 뭐예요? 네, 김낙현 카드 선물을. 어, 내 거 있어? 반짝이야, 많이 뽑았네. 반짝이야. 저는 대구맨들 오빠. 근데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 괜찮죠, 그래. 선물인데. 어, 땡큐, 땡큐. 반짝이야? LG 팬들한테 인사 한 마디 카드 받았으니까.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이거 홍성아, 이거 고맙다. 아, 예, 화이팅. 나 신생님 있어, 신생님 있어. 잠깐만요. 진짜 못 찍었어, 다시. 아, 왜, 왜, 왜. 아, 처음부터? 제가 낙현이에게 이거 카드 선물하겠습니다. 어, 나야? 네. 와, 형. 오, 야, 근데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LG 팬들에게. 고맙다, 홍성아. 네. 형, 여기 인사 안 하고 지금. 저기 인사한 데 가서 인사하고 있잖아요. 형, 형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맞죠? 저는 이거 계속, 예? 오디오 안 비게 계속 얘기하는 거. 형은, 혼자서 밥 먹으러 간다. 띡! 야, 밥이나 먹으러 내려가. 밥이나 먹으러 내려가. 말도 됩니까? 하다못해. 동생은 못 챙기더라도, 예? 여기까지 와서 촬영하시는 분들 다 챙겨야 되는데, 예? 형,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 없는 선수인데. 여기까지. 아니, 아니, 카드가 있네. 고향 카드. 조달 좀, 조달 좀, 조달 좀, 조달 좀, 조달 좀, 조달 좀. 고향? 밥이라도 따뜻하게 빨리. 식사하자. 자, 지금. 식사하자. 식사하자. 호빈이는 정인이네. 오오오오오오. 다 있는군요. 네. 좋아, 내가 찍어줄게. 밥 먹어봐요. 아니, 그래도 마음만. 네, 마음만. 저희 빵이 들어가십니까? 팬들에게 나눠주기. 예? 밥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식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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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제 왔습니다. 대구에서 너무 멀어요, 진짜. 저희... 차... 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30점만 받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공격으로서. 고맙습니다. endi. 준비... 고. 미적외선. 미적외선. 고맙습니다. 엔딩 위빈 선수의 넉넉히는 29점이네요. 레드벨벳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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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2번. 2번. 3번. 2번. 3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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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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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마실 수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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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결승중 첫 번째 마지막 순서 05 진섭 고고고고 예 고등학생 중인성 저희와 algokal의 공연을 보는 예정입니다 진짜요? 10포인트? 여기 여기 3개가 있어요 이름 써져 있어요 이름으로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은 저쪽.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사이를 알겠지. 제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팬들에게 계속 저희를 고정해주셔서 Thanks for supporting us at All Star 그리고 여러분의 방금에 대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싸우고 싸우고... 비록 예선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스트아와서 또 좋은 경험한 거고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좋은 선수생을 이어갔습니다. 안녕! 일단 벤츠에서 워낙 더 즐겁게, 행복하게 봤기 때문에 즐겁게 데뷔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분 별로 안 좋아요. 2-50하고 2등이 아니니까. 콘테스트? 앤드류랑 아쉽게 끝나가지고 좀 아쉽고 좀 더 잘했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여러 가지로 이번 홀스타네.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쉽네요, 저도. 다쳐가지고 행사를 못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등장할 때 춤추는데 제가 뒤에서 연습 가해놓고 앞에서 까먹어가지고 범업 깠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돼요. 오늘 비 오는데 고향까지 또 많은 팬분들 찾아와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팬분들이 많이 와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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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